안녕하세요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러머 김혜곤의 교재 출시 안내 영상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드럼 지침서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 볼륨 1이 나왔고요. 이 교재는 레슨용 교재로서 드럼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기에도 좋고 독학으로 하셔도 좋은 교재입니다. 드럼 입문자부터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교재이고 체계적으로 드럼의 리듬 그리고 필인들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정리해 놓았으며 실제 드럼 연주에 많이 쓰여지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꽉꽉 채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상시 판매할 예정이고요. 주문 방법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지금 보이시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셔서 문의 주시거나 고니드럼.com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은행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인쇄했던 200권이 지금 몇 권 안 남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다시 재인쇄를 할 예정인데 악보와 글씨의 오타 수정, 표지 화질의 개선, 약간의 내용 추가에 개선이 되어서 인쇄할 예정입니다. 제본은 링 제본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보통의 인식이 링 제본은 조금 쉽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책같이 안 보여지는 혹은 좀 싸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 제본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보를 펼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선 제본보다는 링 제본이 10배는 더 편하다는 실용적인 측면 때문에 고심 끝에 링 제본을 선택을 했고요. 혹시나 무선 제본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따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의 노하우와 노동력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교재, 강의, 컨텐츠,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원하신다면 교재의 복제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립니다. 학생 한 명당 한 권의 책이 원칙이고요. 책 한 권으로 돌려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는 없지만 교재 내용을 가져다가 복사해서 쓰시는 건 저의 강의를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만큼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교재를 구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러머 김혜곤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